그 영화는 위플래쉬라는 영화예요.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던 작품이에요. 그리고 왜 이 작품을 골랐냐면 그냥 그 주인공이 참 저와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좀 노력을 하는 거 내 모토였거든요. 그 주인공이 참 저와 많이 닮아있습니다. answer! so imagine if jones had just said well that's okay charlie that was all right good job then charlie thinks to himself well shit i did do a pretty good job end of story no bird that to me is an absolute tragedy nd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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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뭔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초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미친 초심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열정을 다시 태우는 것 같아요 아! 올레TV